시청자분들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!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화에서 쌀국수랑 소고기 볶음밥 먹방을 할건데요 네 참 맛있겠죠? 네 참 맛있겠죠? 유튜브 분 아니 시청자분들이 자꾸 저희집에서 여자소리가 났다 그러는데 네 저희집에 여자 있습니다 네 우리집에 여자 개 많구요 개 많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은 말 이쁘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절대 욕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전에 욱해서 또 먹방하다가 욕을 존나 했는데 미안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얼굴 봉주님 아! 팩트자재해라 아! 팩트자재해라 전쟁의 시작 야 여자 목소리가 났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겠지 헉 안방에서 왜 소리 지르지 유튜브 먹방 시간은 K가 회개하는 시간 어쩜 저렇게 착한척 할까 형님들 밥상도 차렸겠다 이제 전자녀로 밥상 먹기 시작하시죠 근데 근데 그 오 여기 차돌박이 안빠진다 오늘의 메뉴는 포화에서 차돌박이 쌀국수랑 그리고 소고기 볶음밥 먹방이구요 여기에 소고기 볶음밥이 개맛있거든요 서녀귀신과 합방쌍기요 저 가끔 이렇게 시켜먹는데 저랑 남순이는 욕 못끊어 시키면 이렇게 면이랑 콩나물이랑 막 이렇게 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원하는 취향대로 넣으면 됩니다 예 다시 보기하자구요 광어로 육수낸건가 뭔 다시 보기에요 안할걸요 콩나물 넣고 책상 깎는 소리야 삐삐거리 소리 유튜브 친구들 방금전 30분 동안 체했다고 증증된 애가 이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좀 체해가지고 몸에 열도 나고 속이 꽉 막혀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체한걸 락키하기 위해서 사이다를 시켰습니다 면 어디있어? 면 안왔나? 면 면 어딘데? 지금 여러분은 바다생물이 육수생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면 안왔나? 면? 면? 앗 뜨거 앗 뜨거 고추 시원한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 제가 매운걸 많이 잘 못먹기 때문에 조금만 넣을게요 넣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양파인데 양파 안 넣을래 양파 맛없어 이거 국물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? 국물 좀 버리고 올까요? 시원한 맛을 내려면 몸을 담궈 케얼봉 마이무라 아 쏟았다 아 쏟았다 그 제가 국물을 버리다가 위에 있는 고추가 다 빠졌거든요 고추 실종 됐거든요 잠깐만요 좀 더 넣을게요 됐다 양파 이거 좀 넣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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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 육수로 찬맛난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만났다 양파 이거 시다 좋아요 그리고 면을 풀어주고 면을 풀어주고 그리고 뚜껑을 좀 닫아놓자 닫아놓자 됐다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었어요 네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었어요 양파 넣자 요즘 철구 가방 까는거 중독됐다 오늘도 가방 엄청 까네 오 그래요? 근데 그거 나왔더만 그 뭐야 카베 기운 잃은거지만 다이산 다이사랑 형님 다이사랑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숙주? 넣었는데? 아니 아까 넣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어폰 껴라 예 왜요 저도 멘탈 나가게 하려고요 그거 질렀다가 알고있어 아 까비 아깝소 현금 2천만원이 살짝 눈에 보였는데 그거 팔면 현금 2백만원정도 하거든요 2백만원정도 하는데 크으으 까비 아깝소 아 그래 쥐떡만큼 넣었다고요 아이 이거 숙주가 아니고 콩나물 아니에요? 콩나물은 콩나물 많이 넣었어요 숙주라고요? 아니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데 뭔 숙주예요 이거 숙주라고요? 아 그래요? 진짜 맛잘 뜰래 우리 와아 하드캐리 형님께 또 천개를 숙주도 있다 어 형님 공두카드캐리님 천개 선물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쌓아요? 지나가던 사람치고 너무 많이 쏘는데요 형님? 저 좋아해요? 근데 제가 제 똥구멍은 좀 예 제 똥구멍은 좀 들이기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의 청년막은 아직 깨끗합니다 예 청년막은 요기해도 되냐고요 나중에 뽀뽀나 한번 해드릴게요 소위 없는데 뒤라도 써야지 개소리하지마라 형님 어디갔노 욕해도 되노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아 아까 유튜브분들 인사했지 잘 먹겠습니다 미당 이게 소고기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이 소고기 볶음밥이 저 이거 진짜 가끔 시켜먹거든요 이거 개맛있어요 진짜 아 뜨거 윤기봐라 윤기 야 밥알 떨어졌는데 ным летek daha Chocolate Judy 진짜 맛있다 이건 그거 لا 너무 광어가 먹는 소고기 진짜 체했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얼굴 공주님 진짜 체했어요 음 음 음 음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0다리 아니었나? 200다리에서 남순이가 버프 쳐가지고 시청자 많이 올라갔지 그때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고 천천히 먹을게요 당근 없는데 근데? 생당근 못먹는다 생당근 못먹는다 생당근 못먹는다 저희 엄마가 체 있을때 바보로 내리는거가 제일 바보같은 행동이랬는데 저 바보 맞잖아요 체하긴 체했는데 제가 속쓰려가지고 빈속이라가지고 억지로 먹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? 저 진짜 취했다니깐요 근데 그 도라지 안드세요? 우리 민유리 잘먹는다 꼭꼭 씹어먹어 도라지 너무 맙소서 못먹겠어요 그리고 타는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우리 민유리 잘먹는다 그냥 근데 대추즙 다 먹나? 응 대추즙 다 먹었어 대추즙 새로 보내준대 이게 K능력 표준 2천다리 밉상 캐릭터지만 어그로 소통 능력 값 내 방송에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나? 내 얘기는 우리 민유리가 달라졌어요 내 얘기는 7밖에 안하고 다른 BJ 얘기 아 내 얘기는 3하는데 다른 BJ 얘기를 7인하 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근데 그게 재미있대 나는 오늘 후식은 도라지 사먹자 아 그래? 기훈이가 기훈이가 너가 제일 문제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? 어? 와 그럼 이제 기훈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? 현악했네? 좀 알까? 이런거 있잖아 장난입니다 미안합니다 장난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K가 가현이 꽃입니다 어? 돌았나? 안그런다 순간 수령인줄 알았다 결혼하자 했다며 그 방송에서 웃길라 그러는거지 맛있구만 우리가 제정신이면 너 방송을 보겠냐? 보지마라 빙씨야 치 치 치 치 치 치 소고기 볶음밥 개맛있네 진짜 밥 안 먹었으면 체 할 뻔했네 오지게 잘 먹네 소리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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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고기 수주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흠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소고기 먹은 광어라니 겁나 비싸겠네 대봉씨 안녕 그래 천강아 많이 먹어라 그게 바로 한국의 소고기 볶음밥이란 거야 맛있지 아 케린이 나보다 동생이에요? 돈이 개 많네? 돈 많으면 형인데 형 이드케린이 형 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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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더 많잖아 없대요 마 돌았나 없대요 뿌잉 뿌잉 있지 여럴이라고 그래 예? 모든 여캔방의 여럴팬들이 다 날 싫어하는데 애친너방 개 안치 밥이나 청우라 야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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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 누누나만 내 팬닉으로 돌아오면 다 똑같이 돌아오는 거네 맞지 자두이 씨발남 나갔나? 자두이 씨발남 나갔나? 강민이 방송중이다 아 욕 안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욕 안한께요 미안해요 욕 안한다메 강민님 방송이 있다고? 호빈 오래 걸리지 않을것 같애 강민님 없대 없대 없는데 1,2,3,4 실력을 보고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아 이거 이거 그 뭐야 웹 버전이라서 안보인다 나중에 있을 때 들어와서 이거 틀고 개지랄해야지 저희 자두 누나는요 알코올 중독자에요 맨날 술 처마시러 당기고 술 마시고 채팅창에서 가끔 헛소리가 하면 한번씩 지랄해주세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지랄하는거 몇번 이렇게 지랄해주면 같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 처마시면 채팅 안쳐요 가끔 관종직도 하긴 해요 까루형 방송 게스트로 나갔더라구요 술 처먹고 그런거 관리좀 잘해주세요 강빈형님 우리가 만난지건 없지만 제 과거의 여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웠다 자두야 물을 만들죠 여러패는 돌고 도는거 아니겠습니까 나만큼 울지 않길은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고 흠 사랑은 움직이는거야 이지랄 근데 근데 자두는 아까 그랬어 패닉을 거기로 바꾼다는거지 안 들어온다는거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별풍선 3000개 쇼어 갔다 요게 했다고 지시 이.. 누나 어디방 간거야? 강미님 이 새끼 존나 좆밥같이 생긴게 내가 아무리 좆밥이라도 내 뒤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 까불지마라 알겠나? 내 뒤에는 박읍읍이 있다 조용해라 까불지마 조용해라 미안합니다 박슬실이라니요 야 근데 나도 진짜 고정신청자 많이 생겼다 맞지? 나도 진짜 강민방에 있다고? 그럼 아까 매니저님 아니었던거야? 이렇게 다이 형님 별풍쇠 1초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이 형님 별풍쇠 1초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굿바이 쏘고싶은데 아깝다 굿바이 쏘고싶은데 아깝다 굿바이 쏘고싶은데 아깝다 낯선해 강호가 언제부터 갯벌의 사람도 질척거리노 자 누나 잘 부탁해요 형님 나오라고 알겠어 다이형님 10개 감사합니다 다이형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단 곁에 없지만 감성팔이 존나하네 남자새끼가 재밌잖아 이 병신새끼야 내가 뭐 저 누나가 저 방에 패닉 깔았다고 해서 내가 뭐 징징거리는거 같나 재밌잖아 야 징징거리는거 같다고요 욕은 하지말고 먹을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광호가 또 팔떡거리노 자두 누나 원내 이방 오기 전부터 강민 팬이라고 했었다 뉴팬분들은 모른다 깐깐징어 같아 징징징 자두는но 두었어요 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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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하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찐인 줄 알았다 고추가 있어가지구 그런거 알지? 얘가 지금 차돌박이 양지 쌀국수 시켰는데 이 면은 조금 덜 먹어도 고기는 꼭 먹는거 단무지요 있을때 잘해라 너삐대장한테 충성을 다해라 후회하지말고 유튜브분들 잘먹었습니다 안녕 먹방 여기까지